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희 입니다. 오늘도 길거리 스냅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날 부산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축제를 했어요. 거기 가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축제를 가는 길에 삼복도로를 내려가면서 삼복도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재미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재미있는 사진이에요. 건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동차. 인위적으로 만든 것과 인위적으로 만든 자동차의 종, 대치, 관계항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내려오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냥 찍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담는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감각적으로 저하고 맞는 것에 슈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하고 뭐가 맞다. 그럴 때 슈팅을 하는 거죠. 슈팅을 해 놓으면 그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촬영을 하고 난 뒤에 가지고 와서 제가 촬영 전에 전제하고 있었던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그것에 관련되거나 매칭이 되는 사진들만 골라서 편집을 하게 되죠. 전시를 하거나 책이 묶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보고 있으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아이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촬영하고 나니까 애가 엄마, 아빠 오니까 엠마, 아빠를 빨리 쫓아가서 그 차를 루타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심심하니까 놀이기구를 타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슬금 슬금 길을 가서 차이나타운으로 왔어요. 차이나타운 사람이 참 많더만요. 이게 와이드 렌즈라서 16mm 정도의 고프로 렌즈라서 실제 상황이 매곡되어 보여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어슬렁 걷고 있는 거죠. 어슬렁 거린다는 게 참 즐거움이에요. 멍때리기하고 비슷해요. 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가다가 뭔가를 또 봤어요. 제가. 아주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아이고, 찰카악. 그쵸? 아주 심플하게 사진이 찍혀요. 이미 돌아, 뭔가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피사체를 발견하면요. 샷다를 끊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카메라가 돌아서면서 슈팅. 그러면 이미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만 불타고 있다가 사진을 찍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초상권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저분이 초상권 얘기를 하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 김홍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를 하죠. 그래서 되게 무마를 합니다. 되게 이제 빡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워야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제가 작품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사진을 찍고 현장암이 있으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몰라야 되는데 알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자, 입으세요. 입으세요. 포즈 취해 주잖아요. 그쵸? 남자인지 여잔지는 알 수 없어요. 남자분 같기도 하고 여자분 같기도 한데 여자분 같아요. 근데 지금 어깨를 흩득 내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 주시는 저 분.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걸 저분이 보셨잖아요. 아까 미리 사박사박 찍고 돌아다니니까 아주 유쾌하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분 좋아요. 자, 또 요도 사진이 찍혔어요. 사실은. 근데 뭐 프린트는 안 했는데. 그 다음 장면하고 제가 또 뭔가 발견했어요. 그죠? 아, 저 그냥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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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오케이. 이야. 그쵸? 아기를 안고 있는. 앞으로 메고 있는. 아깍 걸렸네요. 하하하하.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에. 선택하시는 분에 따라한다. 촬영자가 이 사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진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촬영자의 권한이죠. 이게 자기가 대전재라고 하고 있는 타이틀. 저는 이게 지금 코리아나오라고. 한국의 지금. 뭘 찍고 있거든요. 택리지의 2탄인데. 한국의 현재. 를 찍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오늘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떠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진이 좋은가? 두 번째 사진이 좋은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게 좋다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비스비다라라 사진들이 찍어보면요. 자, 보세요. 오케이. 조금 설명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설명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길을 갑니다.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축제장에 하면 약간 들떠서요. 사진을 찍기가 좀 용이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면 사진을 찍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려가는 거예요. 1대1로 딱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사진 찍어 보십시오. 그거 뭐. 검맨이 총 쏘는 것도 아니고. 무지 어렵잖아요. 그때 사태 끊겼어요. 벌써. 사태 끊기고 다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진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청춘남녀가 뭘 저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참. 참. 그렇죠?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구경 온 사람도 많고. 볼망을 합시다. 차이나타워 음식도 맛있잖아요. 특히 부산 그 부산 차이나타워 음식들도 맛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니콘의 ZF 하는 카메라. 28mm 하나 달랑 메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사진도 벌써 이미 찍었어요. 이것도 맥파트를 찍어요. 제가 맥파트를 찍고. 또 모양이 달라지면 또 찍고 하는데. 조금 설명적이었어요. 설명적인 사진이 나쁘다. 이건 아닌데. 좀 설명적이기보다는 좀 압축적인 거 좋잖아요. 잘 봅시다. 벌써 돌아서면 찍어요. 찍혔죠. 자. 이 사진과 아까 그 사진. 약간 설명적이고. 이 사진이 약간 설명적이고. 그렇잖아요. 잘 보면 약간 비슷할 것 같지만 달라요. 이건 좀 압축적이고. 그죠. 설명할 것이냐. 압축할 것이냐. 설명한 사진이 필요하냐. 압축할 사진이 필요하냐. 이것의 문제이지. 설명한 사진이 좋아. 압축한 사진이 좋아.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작가. 아마추어나 프로라를 다 떠나서. 작가들은 자기 고유의 촬영 거리가 있습니다. 고유의 촬영 거리를 항상 찍히면. 사진이 좀 밋밋해요. 그래서 좀 들쭉날쭉하죠. 제가 앞으로 가서 찍기도 할까. 뒤로 와서 좀 좀 믿어서 찍기도 할까. 이러면서 이제. 워킹으로 다 조정하는. 망원렌즈가 아니잖아요. 줌 렌즈도 아니고. 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들어가든지. 또는 좀 더 나오든지 해서. 사진을 리드미컬하게. 찍어오죠. 그래야지. 편집이 좀 재미있고.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어. 덜락덜락거리면서. 같은 거는. 크로즈 확 들어가서 찍고. 사실 이게. 28mm로. 이 정도 거리면요. 제가 손을 뻗으면. 저 아저씨. 머리 떼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망원렌즈. 옛날에. 최민지 선생님이. 그. 자갈채시장 찍을 때는. 망원렌즈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저는 망원보다는. 광각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광각으로. 제 촬영거리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사진들이. 여러분의 사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스냅파키. 김홍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